1, 2, 3 안녕하세요. 여친입니다. 여러분, 여름하면 떠오르는 날씨가 있죠? 어딜까요? 부산! 부산! 부산하면 또 사투리를 빼놓을 수 없고요. 사투리를 할 수 있나요? 부산가 있네. 오마해라 많이 묻었다, 아이가. 아, 아예 안 묻었다. 왜 안 묻는다고 하시나요? 아, 문제겠네요. 저희가 직접 부산에 더 배워와야 될 것 같아요. 마침 10월에 부산에서 페스티벌이 있다고 하는데요. 우리 같이 좀 배워볼까요? 네. 근데 그 페스티벌에 많은 분들이 오려면 저희가 한번 애교를 보여드려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커피? 은하 언니가 한번 한 번 소통에 다 애교를 볼까요? 오빠야, 언니야. 부산 워너시아 페스티벌 많이 돌아와도. 돌아와도. 돌아와도와도. 나 애교가 아닌데?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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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세. 사회가 다. 나중에 보라에. 사회가 다. 사회가 다. 사회가 다. Row. 우리 둘 다. 우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